넌 눈이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이 귀여워 손가락이 예뻐 무슨 질 때 보조개가 너무 귀여워 부드러운 살결이 좋아 말하는 목소리까지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건지 내 맘을 보여줄게 지금 얘기할게 이상히 널 보면 자꾸만 왠지 가슴 속이 어려워 상상이 안 돼 얼만큼 좋을지 어쩌면 만약에 내가 내 거라면 난 키도 딱 좋고 매너도 좋고 시간도 많고 성격이 좋아 바람기도 없어 난 너만 보여 이건 누구보다 확실해